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건조에디터가 잠깐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데이비 킴 후보하고 제가 인터뷰할 때 여파시 편집하고 있었나요? 여파시 편집은 다 했고요. 공개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죠. 공개방송 준비 빡습니다. 지금 선물 포장하는 것만 해도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못 들었을 텐데 건조에디터가. 아쉽게도. 네. 재미있는 분이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분이에요. 그렇죠. 일단 슈퍼 슈퍼 스펙을 가지고 있고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슈퍼 슈퍼 스펙은 한인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상해요. 거지도 변호사. 슈퍼 슈퍼 스펙으로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옛말로 하면 빈민구 활동만 하던 양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면 국회의원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분을 잠시 후에 만나기 전에 이번 주가 이번 주라서. 그리고 또 제가 요새 종이신문을 보잖아요. 광복절이 딱 6일 지난 8월 21일 수요일에 조선일보 지면 배치를 잠깐 구경하겠습니다. 일면 헤드라인 옆에 보면 제목 정치권의 못난 반일, K-POP은 일본 석권, J-POP은 한국 상륙, 스타트업 첨단 기업 교류 늘어. 이러고서 한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기사가 써 있어요. 사실 그 세 가지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의 조합이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생글생글만 읽어도 안다고요. 밑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야, 독도 영유권 부정된 내란죄. 연일 반일 강경 발언 쏟아내. 밑에 또 한 주 써 있어요. 정치권만 과거에 매달려 역행. 신기하죠? 누가 먼저 과거에 매달려 역행했는데? 싶습니다. 안 끝나요. 이날 하루 종일 안면을 총동원해서 조선일보는 특집을 다뤘습니다. 이면 메인. 한국 스타트업은 열도로, 일본 첨단 기업은 한반도로, 일본과 윈윈하는 스타트업, 첨단 산업 분야 기술 협력도 강화. 이면 기자 수첩. 공영방송의 동해바다 노래 나와도 일본에선 아무 말 없었다. 전 여기서 자본의 힘을 느껴요. 뭐요? 이 시기에 딱딱 맞춰서 일간지잖아요. 시기에 딱딱 맞춰서 하고 싶은 말에 맞는 소스와 기사 아이템을 뽑아내는 이 능력. 유능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고교 전일본 야구대회 고시엔에 주로 한국계 2, 3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토 국제고 야구부가 4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 학교들 야구부도 고시엔에 참여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토 국제고의 교과가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바다 이런 가사 노래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했는데 야당과 진보 언론들은 쬐쬐하게 왜 그래?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뭐라고 아무도 안 했을 텐데요. 그렇죠. 3면을 보시죠. 3면 레인. 1, 2, 3면입니다. 사라진 문화 국경. 일본사로 잡은 K-POP 이어 J-POP도 한국에서 열풍. 밑에 작은 제목. 일제치아도 아닌데 밀정 정권 총독부 10대 총독. 이건 따옴표죠. 시대차고 반일. 교류 넓힌 문화. J-POP 음원 재생수 1년 새 93% 늘어. 아까 권조가 지적했죠. 상관없는 소리하고 있다고요. 애니 주제가 부른 가수들도 인기. 아니 요아소비가 조선총독입니까? 그리고 사실 그 정도의 인기는 늘 언제나 구가하고 있었죠. J-POP과 93% 증가했다 하긴 하지만. 요아소비 같은 가수들의 역할이 크고요.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많이 들어요. 3면 바로 아래 또 있어요. 빅3 백화점 일본 캐릭터 모시기 경쟁. 유니클로도 매장 확대. 그리고 헬로키티가 그려져 있었고요. 신문에. 이제 심지어 헬로키티는 함목에 갔는데. 살리오 아닌가요? 산리오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살고 싶을 때. 요런 식의 논리 쓰죠. 모든 보수가 다 그렇진 않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친일이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디테일한 나누어보기를 시도합니다. 디테일한 나누어보기는 실제로 필요한 방식이잖아요. 우리 방송도 열심히 하는 거고. 자 그럼 나누어봅시다. 일본 영화 일본 애니 일본 음악이랑 제국주의 침략이 어떻게 한 세트예요? 물론 교집합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정치가 다를 때는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독일 맥주 먹으면 히틀러 지지자입니까?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헬로키티를 사면 우리는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는데 동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주장을 면전에서 들어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엄마한테. 아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한테가 아니라 어떤 놈한테.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인 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너는 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냐. 외국이다. 어디서 외국이라는 말을 배운 거예요. 그 친구가. 11살 때. 네. 그러면서 떼를 쓰면서 울었어요. 제 앞에서. 네가 나라를 팔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심해하는 것들 중에 석영덕식 애국코드가 있습니다. 저들이 죄를 지었으면 저들이 먹은 아침밥에도 죄가 있다는 식입니다. 방사용으로 뻗어나가는 무늬만 보면 모든 것을 지적을 하고 다니죠. 그건 때로 패션코드를 쓸 수도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게 더 좋지만 이런 석영덕식 애국의 논리를 뒤집으면 그게 조선일보의 논리가 됩니다. 아사히 맥주를 사는데 죄가 없으면 신사참배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래 자꾸. 미래로 나가재. 미래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 평생의 경험에 의하면 보통 집단 따돌림을 되게 잘합니다. 민족이든 성별이든. 그렇죠. 그 논리는 정확히 이렇게 돌려줄 수 있지 않나요? 아이폰을 사면 LGBT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다는 게 아닌가. 맞아요. 코드 전쟁 좋아하면 이런 식으로 늙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선일보 기자들은 저보다 젊습니다만. 이런 류의 방해 공작을 펼치는 언론이나 정치는 세계 어딜 가나 있지만 보통 시민들은 이런 컬 뚫고 필요한 것들을 구분해 냅니다. 미국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민족, 다양한 정책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있죠. 미국에는. 그렇죠. 네. 화를 가라앉히고요. 저는. 미국은 조선일보가 말하는 방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민족과 언어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배경을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원의원도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중에 하원의원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 낙선한 사람 중에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사람을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낙선한 분이지만 이번에 또 낙선할 수도 있지만 근데 될 수도 있어요. 무려 지난번 총선 2년 전이죠. 49%를 받았거든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닌 거죠. 네. 1대1 구도자란 말이에요. 주에 따라서. 그 동네는 1대1이래요. 그러면 한 사람은 51%, 한 사람은 49% 받은 겁니다. 심지어 이분의 배경 조건을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더 대단한 수치인지 또 알 수 있죠. 네. 코리아타운이 있어서 한국인들만 살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지역구는 라틴계가 70%입니다. 한국인들의 몰파만 받아가지고 이길 수가 없죠. 표 얻는 방식을 좀 아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데이빗 김 후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곧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진경옥 내 곁에 종로우가 더 쌍화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XS몰 보드게임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달여 냈느냐 네.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음... 맛이 좋구나. 어매매맛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 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년 만에 공개방송 춘천은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 춘천 상상마당에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대구 아회 아트홀에서 8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춘천은 팟캐스트 시대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는 8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자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생 네이처 안돼 그자는 분노에 휩싸여 있고 탐욕을 버릴줄 모른다고 니 얘기는 왜 남 얘기처럼 해? 그러니까 내가 날 이겨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널 이겨야 아니 날 이겨야 단둘이 즐기는 트릭테이킹의 진수 지킬 대 하이드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자 미국 아이스를 만나기 전에 새로운 광고주를 만납니다. 오 새 광고입니다. 척박한 한국 보드게임 시장에서 꾸준히 제품 개발과 유명 패키지들을 한국에 소개 중인 만두게임즈입니다. 이제 보드게임은 그저 어린이들의 놀이가 아니죠. 이건 조물주가 하는 말이죠. 지가 몰랐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평생 메달려 사는 사람을 얼마나 많은데 그럼요. 보드게임 카페 가보셨어요? 어 20년 전에 저는 평생 메달려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가면 자리가 없어요. 정말 아 진짜요? 네 저는 부산에 있는 보드게임 카페에 갔었는데요. 왜요? 보드게임 카페에 자리가 없어서? 잠깐 시간을 때울 때가 필요해서 다 들어갔었어요. 이제 거의 코인노래방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보드게임 카페는 근데 주말 한 3시쯤에 갔는데요. 지금 꽉 들어차가지고 대기를 한 30분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보편적인 놀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엄선된 게임 시리즈가 있습니다. SNS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최고 히트작 꼬치의 달인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꼬치의 달인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 저도 압니다. 이거 얼마나 인기냐면은 SM의 가장 신인 남자 아이돌 라이즈 네. 자체의 컨텐츠에 그렇더라고요. 꼬치의 게임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라이즈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부터 그 인기는 계속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많이 알던 게임입니다. 2024년 멘사 셀렉트였던 카드게임 베일 오브 이터니티 등 만두게임스와 XSFM이 고민하여 고른 게임들이 XS몰에서 판매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XS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할인이 있죠. 보드게임을 많이 유통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온라인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보다 무조건 싸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를 구매해도 무료무료배송 무료배송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이는 이 시기에 다같이 불러앉아서 아육대 같은 거 보지 말고 보드게임을 해봅시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아니 지금 청취자의 성정을 몰라 아육대를 보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제가 근 2년 사이에 성공한 가족여행과 실패한 가족여행을 한 번씩 겪었는데요. 둘의 차이는 보드게임의 유모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한 번 할리갈리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렇게 재밌을지도가 없었어요. 명절 때도 아마 해봤는데 잔소리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하고 할 때는 놀이 쉬운 걸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걸 많이 해서 즐거운 사람들한테는 조금 복잡한 심리게임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모두가 집중해서 잔소리할 생각이 없어져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을 준비하면서 만드게임을 간 겁니다. 준비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걸 한동안 몰랐잖아요. 게임들을 해봤는데 다 너무 예뻐요. 그렇죠. 수심 욕구를 되게 자극하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게임을 안 해도 돼. 네. 내 집에 와서 미친 사람들이 이걸 하나 가고 난 치우기만 해도 돼. 근데 너무 예뻐요. 맞아요. 베일 오브 히터니티나 사그라다는 정말 예쁩니다. 액세스몰에 들어오셔서 섹션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겼는지만이라도 보세요. 실물 보면 진짜 먹어버리고 싶습니다. 네. 보드게임을 원래 알던 분들 혹은 보드게임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량 구매하기 좋은 파트너가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고 아 그렇네요. 네. 그게 아니고 잘 모르셨다라는 분들은 이제 더 모으고 싶은 것도 없는 호더다라는 예쁜 거 소개해드립니다. 요파씨 531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두게임자와 함께하는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에 들러주십시오. 미국이 대선을 한다는 건 미국이 총선을 한다는 겁니다.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10년대 후반쯤부터 한국 언론에도 한인 출신 하원의원 도전자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한인 혹은 한국계 의원들이 원내에 계시죠. 네 분 전 뭐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당선된 의원님들 부를 능력은 없고 낙선하신 후보를 한 분 모셨어요. 이번에도 본선에 진출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본선에 출마 중입니다. LA 34지구의 데이빗 김 후보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1월에 선거잖아요. 네. 11월 5일. 두 달 반 남았어요. 네. 바쁜데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한국에 왜 오셨어요?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제10차 한국 한인 정치인 포럼에 초대를 받아서 한인 정치인 포럼이라는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온 지구에 한국 바깥에서 사시는 이제 한인 정치인들을 다 초대를 해서 하는 콘퍼런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또 카색스탄에 있는 한인 정치인분들 아니면 일본에 계신 한인 정치인들 다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번 주에.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이제 이틀째인데 벌써 많은 분들 만나고 많은 것들 배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미국 얘기만 많이 하는데 고려인들 정치인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가자. 그런 분들 한꺼번에 만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캐나다의 연방 상원의원분 또 만나고. 맞아요. 캐나다 상원의원 계시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그분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또 한국 정치, 경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 다 이름들 까먹었네요. 그런데 많은 또 한국 국회의원들도 오셨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 중에 그 당선된 경험이 없는 분은 얼마나 있었어요? 네. 아마 저 혼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제가 지금 나가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아마 저를 초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첫 출마가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번 떨어지셨어요? 두 번 떨어졌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47%로 아쉽게 패배를 했고 2022년도에는 아쉽게 49%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렌드로 간다면은 47에서 49, 이제 51로 이제 가는 걸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면이고 오늘 처음 뵙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되게 많을 테니까 이달에 서울에 오시기까지 그동안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 네네. 일단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목산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하시게 되고 부모님이 이미 1세대? 네. 1세대시고 제가 이제 미국 아리조나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워싱턴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많은... 그때 당시 90년도에는 인종차별이 되게 많았었어요. 1990년? 네. 그때 그래서 그때는 진짜 별 그런 거를 많이 당했어요. 레이스슴. 이제 저희 또 서로 그 반에 있는 또 학생들한테도 레이스슴을 받고 그다음에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매일 이제 한인분들하고만 서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되니까 영어를 못하시잖아요. 그런 1세대 분들 되게 많잖아요. 되게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영어 못하시는 것들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화 컴퍼니한테 전화를 해서 비를 깎고 아니면은 이제 뭐 병원에 가면 또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초등학교만 다녀도 친구들이랑 좀 어울려서 금방 자기 이제 머더텅처럼 영어를 쓰고 하는 이제 아들딸들이 엄마 아빠가 이거 가스비가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럼 그거 항의 전화하는 것 대신에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후보님 뭐 한 10대 초반때부터 얘기겠네요. 근데 그때 그렇게 끝내지는 않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저희를 교회 성도님들한테 빌려주더라고요. 뭘 빌려줘요? 이제 아 이제 성도님들도 영어를 못하시니까 제가 진짜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영어에 대한 필요한 일들을 다 해드렸어요. 아 동네 동시통역사.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기억나는 거는 7살 때 집사님 한 명이 영어를 못하셔서 이제 저를 이제 목사님 저희 자녀분들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 parent teacher conference라고 있어요. 학생 그 학부모가 선생님의 그 만남? 네. 근데 그 제가 그 7살 때 그 parent teacher conference 가서 그 집사님을 이제 통역해드리고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하는 7살이요? 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른 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영어에 대한 문제들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법적인 문제들. 아 미국 정치인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돕게 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는 그냥 로스쿨 자연스럽게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건 너무 비논리적이고요. 왜냐하면 로스쿨은 공부를 잘해야 가니까 그건 뭐 조금 이따 말씀 지금 얘기하죠.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물론 1세 한인 부모님들은 이제 그래도 미국에 이민 간 이유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이제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이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1세 부모님들은 그 저희 2세 아이들한테는 그 공부를 엄청나게 심하게 이렇게 강제를 시켜요. 흔히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동양인 부모 1세대들이잖아요.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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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 1등 못하면 내쫓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그게 돼서. 부모님의 부응에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셨던 거예요. 데이빗 김 후보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제가 또 정치에 나가는 거는 또 되게 싫어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제 되게 싫어하신데. anyway. 제가 로스쿨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분들 그런 변호일들 하게 되고. 서유 미비 외국인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 뭐. 네. 그래서. 법률 서비스를 쉽게 못 받는 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이민 그 스태디스가 안 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이제. 서유 미비자라고 그러죠. 네. 이미그레이션 콜트에서 제가 디펜드를 하고 레프리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민법정에서 그분들 변호를 하신 게. 네. 이제 로스쿨 나오자마자. 네. 이제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변호사를 따자마자. 네.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로스쿨 나오자마자는 제가 LA 검사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아 예. 네. 거기서 이제 퍼블릭 인테그리 디비션이라고 있어요. 그 검사장 안에서. 그래서 제가 맡은 일은 현지 의원 제가 한국말이 좀 부족해서. 제대한 생각해내보세요. 좀 사기꾼 정치인들 이제 잡는 그런 디비션이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때는 그 일로 시작을 하고. 공직자를 수사하는. 네. 그런.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곳들도 미국은 주별로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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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주 검찰에서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에서 일을 하셨다. 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사장에서. LA에서. LA에서. 네. 그래서 그 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노동법 직원분들을 위한 그런 법으로 또 바꿨어요. 제가 너무 호기심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런 일을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하면서 그 LA는 이제 그 예능이 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작가로 꿈꾸는 분들도 있고 뭐 감독 꿈꾸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은 두 짭 세 짭을 뛰어가면서 비싼 변호사를 못 사요. 그렇죠. 계약서들은 받고 있는데 그래서 돈 비싼 변호사한테 못 가게 되니까 그냥 저 같은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한 게죠. 데이빗은 이제 연예계 쪽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계약서를 좀 봐줘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년 동안 봐주다가 제가 갑자기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쪽에.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이 몇 년 사이에 지금 LA에서는 가장 크게 이어지고 있는 시위가 작가 노조 파업 집회였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해서 이제 모든 나라에도 다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이게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비정규고 을이고 하다 보니까 법적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실제로 회사들에 비해서 돈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쌓여서 노조가 이걸 파업으로 입고 가게 됐던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했을 수도 있는 헐리우드 주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물어물어서 젊은 데이빗 김 변호사를 찾게 됐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 주신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몇 개 하신 걸 다 들어보니까 돈 되는 걸 하신 적이 아직 없어요. 여기까지. 이민자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돈 없는 작가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참 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두 짭 세 짭을 뛰어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거기에 대한 고민 시작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하고 저희 또 부모님들은 미국 그 이민한 이유가 제가 돈을 안 벌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만 돕고 그렇게 위해서 미국 이민하시진 않았잖아요. 보통 그걸 원하는 동양인 부모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아들로서 그런 효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벌어보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연예계 계약서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되게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 한 1년만 큰 영화사에 가서 일을 하자. 엄마 아빠를 위해서. 네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니 영화사에서. 소니 픽처스. 네 소니 픽처스에서 음악 고문 변호사로 있었어요. 딱 1년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시기를 위해서 제가 딱 1년만 갔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그런 하이어아키 스트럭처 그런 위계질서 그런 클래시즘 되게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일하는 그 법무팀에서도 변호사들이 15명인데 그중에 제가 한 명이고 그 14명 변호사들이 다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60살. 제가 제일 나이가. 혼자 젊은 동양인. 제가 혼자 또 동양인. 백인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이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인종차별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있더라고요. 되게 이제 좋은 경험은 있지만 아 여기 장기적으로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고 나온 다음에 제가 그때부터는 진짜 적극적으로 못 사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올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민 스태리스가 없는 분들을 법원에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현지 직업은 제가 LA 카운티의 어린이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 쪽에서는 미국에는 형사 쪽에서는 이제 범인으로 지금 보고 있다 한다면은 그 범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돈이 없으시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짜 변호사를. 국선을 지원하죠. 네. 국선변호사를 줘요. 그래서 그거는 형사 쪽인데 이런 어린이 법원 쪽에서도 그런 국선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주, 모든 주하고 카운티하고 도시마다 Child Protective Services라는 거가 있어요. 청소년 보호국이죠. 아, 네. 다 너무 영원을 잘...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네. 그래서 CCPS에서 이제 좀 그런 이제 아이, 그 못 사시는 가정들, 부모님들에서 아이를 뺏어가요.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모들을 몇백 명을 지금 대변을 하고 있어요. 몇백 명? 네. 제 사건들이 몇백 개 돼요. 네. 그래서 그 대부분 흑인 분들이고 또 라틴도 부모들이고 그다음에 또 가난한 부모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매일매일 아침 8시부터 5시 판사 앞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이제 또 내가 법원 바깥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부모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와주면서 제가 진짜 뼛속 깊게 참 아, 왜 이런 분들 이렇게 왜 잘 살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가난한 삶에서만 살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변호 일들을 하면서 이제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2018년도에 제가 이제 봉사자로 저도 일을 바쁘게 뛰는데 어떤 정치인 후보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현지 제가 지금 나가는 자리에 나가고 있었어요. 출마 중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그린 파티, 녹색당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지구에는 거의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진보적인 지역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지역들이 52개가 있어요. 근데 그 52개 중에서 저희 지역이 또 제일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그 52개 지역에서 저희 지역이 제일 가난한 지역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이제 민주당 유권자 투표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90% 정도 되고요. 공화당 투표분들은 10% 정도 되시고 녹색당은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데 이 케넷 미 히아 녹색당 후보는 그때 2018년 본선에서 28%를 얻었어요. 미국에서 3당이 28%를 얻는 지역구 후보가 있다. 네. 녹색당. 그래서 그런 선거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역의 조그마한 카운티. 우리나라로 하면 군이나 읍 같은 데입니다. 그런데 시장님들 보면 자유당 시장님도 계시잖아요. 자유당은 간혹 당선되는 곳이 있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보다 좀 더 오른쪽. 그런데 녹색당이 그렇게 득표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튼 엄청 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잘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분은 아무 정치력 그런 경험도 없고 그때 당시에 나이가 25살이고 그래서 그분이 참 되게 큰 거를 해냈어요 그래서 그때 패배를 했지만 저희 봉사자들이 그래도 한 번 더 나가라 한 번 더 나가라 왜냐하면 지금 많은 유권자들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28%가 찍어줬는데 네 한 번 더 나가라 이번엔 또 나가게 되면 민주당으로 바꾸면 후보님이 꼭 이길 거다 저희가 그렇게 막 부탁을 했는데도 너무 피곤하셔서 다시 못 나간대요 아 그때 감을 잡으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가 뿌린 씨가 엄청나게 많고 소망에 뿌린 씨들이 되게 많은데 이 유권자들은 그럼 그 다음 선거에는 누굴 보고 바라보냐 돈도 없이 젊은 사람이 1, 2당 깃발도 안 들고 나와가지고 저 정도 찍는 거 보면 이 동네 민심에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볼까? 네 벌써 아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 후보님한테 아 후보님이 그러면 다음 선거에 안 나가신다면 제가 대신 그 자리에 나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정치 경험 전혀 없는 사람이 2020년도에 예비선거에 출마하게 됐어요 그게 4년 전이에요? 네 그게 4년 전인데 그때 예비선거 때는 후보들이 다섯 명이에요 그래서 현지 하원의원 저 그 다음에 다른 후보 세 명이 계셨어요 민주당 후보는 다섯 명이죠? 아니요 민주당 후보는 네 명 그다음에 공화당 후보는 한 명 이게 또 우리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색한 건데 프라이머리라는 걸 하죠 몇 달 전에 그래서 이제 여러 당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공천제도가 있어서 당이 후보 한 명을 뽑아 올리잖아요 지역구에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요 미국에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희 캘리포니아 주만 그렇죠 캘리포니아 틀려요 프라이머리를 하잖아요 네 정글 프라이머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이 쭉 나오고 공화당 후보들이 쭉 나와서 네 한 번 치르고 거기에서 본선 나갈 사람을 뽑아서 탑 두 명 그죠? 그중에 1, 2등이 본선을 치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셨던 거예요 2020년에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PD님 저는 솔직히 그 5명에서 2등이 될까 설마 안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유명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고 그다음에 또 다른 후보들은 저보다 그 정치력 경험을 좀 잊고 지역기반이라는 게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법원하고 집만 왔다 갔다는 그냥 변호사고 하니까 설마 나를 뽑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나갔지만 저희가 진짜 강한 2등으로 3등 하신 후보보다 저희가 두, 세 배 투표를 얻었고 이제 2등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선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 그 현지 하원님원분이 저희보다 한 열 배 돈을 더 모으셨어요 현역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우리는 엄청나게 질 것 같다 이제 그런 예상을 했는데 근데 6% 정도 줬다는 거잖아요 네 47%가 53% 그러면 진짜 지역정가에서도 아니면 전국 뉴스에서 봐도 좀 신기한 일이긴 했겠어요 네 신기한 일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도 많은 한국, 엘리에 계신 한국 분들이 놀랬어요 아니 이 아무도 모르는 데이비 킴이라는 사람이 47% 얻었다는 거 엄청나게 큰 거고 기적이다 그런데 아마 한 번 반짝 후보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대부분 그렇게 반응이 왔었어요 아 그 얘기 듣고 네 그래서 제가 2022년 안 되겠다 또 나가야 됐다 2022년도에 또 나가게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47%에 대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한인사회한테 그런 이제 스포트를 많이 받겠다 할 말이 있죠 네 그런데 보니까 그거 별로 이렇게 스포트 도움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대 후보와 상대 후보가 너무 세니까 지역한인사회는 이미 연결고리가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튼튼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잔머리를 많이 굴려주셨기 때문에 미리 튼튼하게 만드셨어요 그거를 필요한 어기는 잘 쓰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더 해드리겠지만 더 해드리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2020년도에 두 번째 나갔을 때는 49%로 아쉽게 패배가 됐어요 그래서 12만 천 표에서 12만 천 표에서 저희가 3천 표 차이로 졌어요 그래서 그때 실제 투표수 12만 중에서 네 3천 표로 졌다 네 저희가 5만 9천 표 그 다음에 현지 학원의원분은 6만 2천 표 네 이럴 때 쓰는 한국어 당구장 용어가 있죠 김 한 장 차이로 졌다 아 아 처음 들어봐요 클로즈 게임이라는 소리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김이 뭔지는 아실 거 아니야 네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그 한인분들이 2020년도에는 저희 유권자 등록된 한국 유권자분들 중에서 70% 정도 투표하셨어요 근데 2022년도에는 30%도 안 됐어요 데이빗 김 후보한테 네 그래서 그 30%가 2020년도처럼 70%로 했다면 이겼겠죠 저 재작년에 이겼었어요 근데 애니웨이 이제 정치 얘기는 좀 이따가 더 하고요 조금 이따 더 할게요 본인의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길게 왔으니까 저는 일단 광고를 듣고 휙 하고 돌아올게요 XSFM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년 만에 공개방송 추천은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 춘천 상상마당에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대구 아회 아트홀에서 8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멘은 인터파크에서 춘천은 팟캐스트 시대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는 8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8시간 정성껏 달현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파 당신은 몬스터와 정령을 사냥하며 길들일 것이다 근데 널 주게 나깝고 내가 갖자니 생각할 게 좀 많은데 그렇게 우물쭈물하니까 내 전략에 당하잖아 내 아름다운 60점을 봐줘 2024 멘사 셀렉트에 빛나는 몬스터 컬렉션 베일 오브 이터니티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드라큘라 네가 5라운드까지 버티거나 한 구역이라도 마을 사람들을 감염시키면 영국은 끝장이다 이봐 반헬싱 그럼 내가 너무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드라큘라의 체력을 모두 깎으면 인류의 승리 아름다운 아트워크의 1대1 대결 게임 드라큘라 대 반헬싱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추석 장사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권조에디터가 돌아와 있습니다 네 추석 선물 최애 아이템 액세스물에서 당연히 진경옥이죠 너무 많이 팔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지없이 이벤트 행사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많이 살수록 싸집니다 다구매 할인이라고 하죠 포장장이 되어버린 평산 사장의 정성스러운 보자기 포장도 무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가서 평산네이처 사장님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투잡을 띄고 계신다는데 그래도 추석 때는 반드시 보자기 포장을 하고 계십니다 보자기 포장이 그 잡 중에 하나가 아니신 거예요 아닙니다 원잡의 서브죠 아 그렇죠 하지만 거의 0.5에 맞먹는 작업인 것 같아요 바쁩니다 그만큼 정성스럽고요 한 개를 구매하시면 10% 두 개 구매 시 15% 네 개 구매 시 한 박스를 더 주는 4 플러스 1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할인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에만 만나볼 수 있는 보자기 포장 무료 이벤트는 그 정갈함과 고급스러움을 후기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선물용 박스와 보자기를 보시면은 귀한 사람들의 선물로 좋다는 확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매우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진경옥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액세스몰로 달려와 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한국말을 못할까봐 걱정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것 치고는 한국 수단은 잘 하시고요 데이빗 김 후보와 함께 하고 있고요 아직 당선되신 적은 없고요 다만 스펙을 보면 지금까지 앞에 들으셨겠지만 인생에 1년만 돈 되는 일을 하셨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뉴욕의 예시바델을 나오셨고요 명문이죠 거기 로스쿨이 어떻게 명문이냐면 거의 다 학생이 유대인인데 최초의 비유대인 학생회장이셨다고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써있네요 오 네 보통 모범생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좀 간이 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분이 좀 미친 분이 아니면 그렇게 유대계 커뮤니티라는 게 뻔히 있고 그건 오우라로 보이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한 눈치가 아예 없거나 좋게 말하면 두려움이 아예 없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기록이 안 남았겠죠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때 또 나가게 된 이유는 그냥 그 유대인 아닌 학생들이 대표하는 목소리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대다수가 유대인 학생 아니에요? 네 다 이제 그런데 이제 유대인 아닌 학생들은 좀 원하는 것들이 되게 좀 있었는데 그거를 전혀 안 들어줬어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아 그러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그 상대방 후보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 후보가 우리 학교는 역사적으로 유대인 아닌 사람이 회장이 된 적이 없으니까 데이비 킴을 꼭 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자기 선거 주제 테마였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대1로 이겼어요 그때는 물론 본인이 잘하셨겠지만 상대가 좀 바본데요? 이젠 정치를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기고 있는 사람은 네거티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본인이 표 얻는 방법은 본능적으로 좀 아시는 거네요 아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냥 되게 리얼하게 다 듣고 진심으로 미국말 나오네요 keeping it real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네네 그렇죠 만난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으면 그게 표가돼서 돌아오는 게 정치니까 그걸 원래부터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아마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아요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셨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만 더 하고 싶어요 모든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찾으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로스쿨 변호사 아니신데도 그런 교회분들을 위해서 다 해주시고 되게 진심으로 모든 분들을 똑같이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 제 기억상으로는 집 없으신 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재워드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래서 집 없으신 할머니 또 아저씨 아주머니들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보고 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진짜 좀 힘이 없고 좀 목소리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몸에 배서 그냥 자동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진심으로 통화하고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한국에 계속 있던 사람은 잘 모르니까 나신 데가 애리조나라고 하셨고 그러면 그때 이미 이제 개척교회 일을 하겠다고 애리조나에서 자리를 한번 트셨던 거고 부모님이 그 다음에는 워싱턴주로 가셨다고 했는데 부모님 같은 이미 1세대 분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거기는 벌써 이미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좀 더 젊은 목사님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리조나에서 개척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워싱턴주 이미 있었던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이미 있었던 교회라면 큰 도시인가요? 타코마가 타코마 시애틀에서 한 시간 거리에요 그렇잖아요 대도시가 아니고 대도시는 아니에요 거기에도 한인교회가 이미 있던 곳이 있었다 뭐 한 35년 40년 전인데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에 이제 섬기게 돼서 거기를 가게 됐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때만 해도 2020년대부터 너무 이상한 일이 있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다 아는 거지 그때는 한국 사람인지 구분할 줄도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아는 건 전쟁밖에 없는 시절이었고 동양인들 일자리 구하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고 그럼 이민 오셔서 되게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개척교회 목사는 진짜 그분들에게 거의 모든 것일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거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시는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하시는 걸 보신 거다 네 네 그렇죠 이민 1세대들에게 있어서 개척교회 목사님만한 정치인이 없죠 네 좋은 수업이 됐겠어요 네 좋은 보면은 하인사이트로 보게 되면은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이제 와서 돌아보면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또 훌륭하신 분들 비슷하게 있어요 마눈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셨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라인도 내가 있다 우리 아버지 한국 사람 이제 한국 분 밑에서 나도 라인이 있다 나도 당당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느끼게 돼서 이제 선거를 나가게 됐었던 거죠 네 정치를 왜 하시겠다고 했는지도 알겠고 어떤 자격을 갖추셨는지도 알겠어요 네 이제 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오늘 오시면서 저한테 훌륭한 기념품을 주셨습니다 네 포스터가 있습니다 네 데이비드 김 하원 출마 2024년 뭐 이런 포스터인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규격 포스터만 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되게 예뻐요 그림이거든요 네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막 있고 그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돈을 버는 일을 한 1년쯤 밖에 안 하셨다고 네 나머지는 사실 LA 물가를 생각하면 풀칠하기도 바쁜 정도의 수입만 올리고 사셨을 텐데 네 그런 사람은 어느 나라를 가나 정치 못하거든요 네 미국도 나쁘지만 다 힘들어요 네 개중에 미국은 더 힘들고 네 그리고 이런 신인이 나오면 당연히 미국은 대부분 정치 후원금이 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기업이 안 도와줘요 네 한국 정치도 다선 의원한테 유리하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네 현역 의원이 더 유리하다고 네 근데 미국은 현역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네 훨씬 돈 네 인지도 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네 돈 없는데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이제 풀뿌리 선거라고 부르죠 네 이제 그라스루트 캠페인 저희는 그냥 다 인맥으로 또 운동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저 말고도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 이제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 뭐 이민 쪽에서든지 노동 쪽에서든지 아니면 하우싱 쪽에서든지 아니면 그런 운동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그런 인맥들을 갖게 되고 그분들이 또 각각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지역은 또 지역 특성도 잠깐 좀 이따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민자 인권운동 하거나 주거권 운동 하거나 왜냐하면 또 이제 중심가라 홈리스도 많으시고 하니까 네 네 아 그런 분들이 연결돼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에 또 네트워크 걸쳐서 저희는 진짜 사람의 힘으로 풀뿌리 선거가 돼버린 거죠 이게 한국에서도 이해가 안 돼 한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시민운동가들의 아름아름으로만 12만 표 중에 6만 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거의 거기까진 가셨잖아요 지금 두 번 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제 생각했던 거가 내가 아니고 다른 후보였다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이제 좀 답을 잘 해야 하는데 그 질문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적 스웩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군요 네 아니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는 지역이 특별해서 그 다음에 지금 시 때가 타이밍이고 유니크한 디스트릭트이고 그 다음에 또 이 현지 하원의원이 별일 그렇게 많은 일들 하지 않는 하원의원분이에요 좋아요 여기는 한국 방송이에요 네 한국법을 따르면 돼요 네 이름 못 말할 건 또 몸이요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이고요 네 그 사람은 뭐가 이상해요? 일단 연기를 잘하시는 정치인이시에요 정치인이십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분이 첫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신 거가 2017년도에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때 상대방 후보가 한국분이었어요 로버트 안 변호사님이라고 제가 아는 형이에요 네 근데 그분은 좀 공화동 쪽이세요 공화동 그래서 당연히 졌어요 그분은 그렇죠 그런데 그분한테 이기신 다음해부터는 지미 고메즈가 아 앞으로 혹시 미래에 또 한국사람이 또 나와서 나를 챌린지하면 안되겠다는 그 벌써 마음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내가 지금부터는 한인 커뮤니티의 리더 몇 명들하고만 좀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몇 명하고만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나는 한인분들을 생각하는 식으로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퍼포먼스를 했다 네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지미 고메즈가 많은 한인분들이 아시는 거는 이분이 그래도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항상 해마다 비를 인트로듀스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한인분들을 위해서 싸우는 하원의 이모님이 아닐까 이제 그거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다 가짜고 그래요? 왜요? 다 퍼포먼트 액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도 하나만 최근에 지미 고메즈 의원의 홍보물을 보니까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있는 우체국을 안창호 우체국으로 이름을 바꾸자 뭐 이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원래 미리 도산 안창호 이름으로 다들 그 우체국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법으로 또 만들자 숟가락 얹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아니면 우체국을 도산 안창호 이름을 치자 그런 건 이제 의미적으로는 좋지만 지금 한인타운에 못 사시는 한인분들도 되게 많고 스몰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되게 가운데서 되게 어렵게 운영하시는데 영세사업자들 많죠 진짜 한인분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이상 모든 한인 커뮤니티한테 자기 사무실을 열어서 모든 분들의 그런 걱정을 들어야 하고 내가 한인 스몰 비즈니스들을 지금 많은 그런 크라임도 겪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내가 스몰 비즈니스 주인들하고 다 만나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거 퍼블릭 세이프티 크라임에 대한 거 어떻게 해나가고 그런 그런 거를 진짜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라면 네 그런 좀 깊은 문제를 깊은 문제를 머리 짜고 이제 무슨 솔루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의미적으로 그 연기 차는 식으로 뭐 우체국을 한국 이름을 하고 코리안 아메리킨 데이를 만들고 그건 참 이제 좋지만 지금 많은 한인분들이 깊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플랜도 없고 전혀 관심도 없으신 분이에요 유권자들을 만나서 민원을 청취하고 그것과 관련된 걸 이제 지역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민원을 해소해 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아까 이제 처음 말하신 것처럼 처음에 한인분들이 꽤 계시니까 이분들 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지역의 상권을 장악한 어떤 한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큰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한인이라든가 이런 몇 사람이랑 친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 민원만 들어주면 보통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동대는 그래서 사실 그 한인 리더들만 그 다음에 또 리더 그 한인 리더들만 속혀있는 그런 조그만 그룹들만 좀 더 많은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좀 그렇지만 대부분 90% 한국분들은 아무 변한 게 없어요 많은 동네 사람들은 외면했다 근데 그게 한인 커뮤니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 다 저희 지역 유권자들한테도 다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저도 그 얘기부터 그 얘기 넘어갈게요 이 지역구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대비김 후보님 시간이니까 LA 34지구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많이 찾아봐도 이 연방 하원 지역구가 435개잖아요 435개 미국의 동네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가난한 동네 중 하나라는 거예요 20번째를 근데 저는 거길 가봤는데 지리적으로 LA의 완전히 가운데잖아요 중심이었죠 다운타운 LA라고 하는 데는 서울로 치면 명동 같은 위치에 있는 데고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리틀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 있는 곳이잖아요 아무튼 시내의 완전 가운데잖아요 거기가 뭐가 그렇게 가난해요? 왜 가난해요? 일단 퍼 캐플라 인컴이 제일 작고요 개인 소득이 개인 소득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빌딩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젠트리피케이션 지금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많은 캘리포니아 52개 지역들 중에서 저희 지역이 백인 아닌 스멀 비즈니스 오너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백인이 아닌 영세 사업자가 많다 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저희 이제 그런 동네들이 레드 라인이라고 말해요 이제 한국에서는 뭐라고 이제 잘 모르겠지만 미국 역사적으로 레드 라이닝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드 라이닝 1930년대 미국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없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빈곤층이 사는 지역에 빨간색 표시를 한 것에서 유래된 말로 빈곤층 주거 지역은 이에 더해 수도 치안 등의 기본 인프라 시설을 늘리는 데에도 차별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가난이 공고해지고 가까운 미래에 도시 재개발을 할 때 그들을 내쫓기 쉽도록 만드는데 시스템이 일조하게 되지요 한국엔 그런 게 거의 없어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치인이나 아니면 부동산 부자 회사들이나 이런 데에서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소수민족이 사는 데인데 그래서 여기 주변에는 아무것도 못 짓게 한다거나 정말 심하게는 수도나 가스도 제대로 안 들어오게 한다거나 무슨 학교를 늘려주지 않는다거나 아무튼 모든 여러 가지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거기를 재개발하고 싶을 때 원주민을 쉽게 내쫓을 수 있게 되죠 자본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그분들이 그런 걸 말씀하신 거고 지금 LA 한복판에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본인 지역구 네 그래서 그 지역들 중에서 그래도 그런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지역이 저희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LA에 노숙자 집 엄두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지역에는 이제 동네 22개인데 그 중에 스킷로라고 있어요 다운타운에 코리아타운 옆이죠 네 스킷로에 가시면은 거기는 전부 다 사시는 분들이 집 없으신 분들이에요 다 길가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LA 홈레스라고 이제 딱 생각하면 저희 지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 지역이 가난하게 됐었던 거죠 개발이 저어됐고 우리 옛날에 이제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도시가 오랫동안 발전을 하다 보면 옛날에 호황을 누리던 도시 한가운데가 비어버리는 공동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LA의 항복판이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코리아타운까지도 LA 완전 가운데던데 네 어째 동네가 옛날 모양이더라고요 되게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스킷로 같은데 그 홈리스 분들 많은데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왜냐하면 동네들을 다 돌아야 하니까 그분들 무섭던데 네 아니 그래도 마약 냄새 많이 나고 네 아니 왜냐하면 네 아니 그분들은 또 이제 깊이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그의 부모님들도 똑같은 이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이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게을러서 그렇게 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 흑인이고 라틴계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분이신데 그런 이제 교육에 대한 그런 기회들 그 다음에 또 업리프트 하는 기회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또 대변이 하는 가난한 가정들하고 부모님들도 거의 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하니까 그런 이제 저희가 똑같이 이제 미국은 모든 꿈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고 이제 만약에 백인이고 남자고 부모님들이 돈이 많다면은 모든 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인이 아니면은 그 꿈 일어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 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계속 밀려난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현역 의원에 대비해서 데이비드 김 후보가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중에는 이런 게 있네요 지금 지역구에서 만나고 악수하고 다니는 시민들 이분들이 쫓겨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좀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다 뒤집어 말하면 자꾸 저 후보 찍어주면 우리 쫓겨날 수도 있다 그게 사실이고 저희 지역이 30% 이상 거기 자주 이사를 저희 지역에서 나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 유권자 등록된 유권자들에서 60%, 70% 정도만 항상 꾸준한데 그 터노버 레이트가 30에서 40% 정도 돼요 이사를 그렇게 많이 가요? 그만큼 저희 지역이 힘들게 너무 It's hard to live in our district 저희 지역에 살려면은 되게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저희 지역은 근데 잡일이라도 없고 싶으면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노숙이라도 하면서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 두 짭, 세 짭을 뛰어가면서 저희 지역에는 이제 예를 들어 제 바로 옆집에 사시는 이제 멕시칸 가정들이 두 가정들이 있어요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자녀 여섯 명 원룸에 여덟 식구가 살아요? 그다음에 엄마, 아빠 두 명, 두 명 그래서 열 명이 사시는 거예요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열 명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 생각하지만 저희 지역에는 또 70% 라틴계 쪽이고 그다음에 20% 아시안 쪽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백인하고 다른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지역이 가난한 이유가 역사적으로 그 레이스즘 때문에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게 설명 생각을 하겠지만 차별은 옛날에 있었으면 그게 또 쌓여가지고 나중에 결과로 돌아오니까 네 지금 없다고 해도 적다고 해도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가난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좀 이상했어요 지미 고메즈 의원은 영어만 해요? 네 영어만 하시고 스페인어는 조금만 하세요 여기 민족이 몇인데 본인은 라틴계라면서요 네 조금밖에 못하대요 스페인어를 못하면 어떡해요? 네 조금밖에 못해요 그다음에 하시게 되면은 발음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신다는 건 본인은 훨씬 잘하신다는 건데 데이비 김 변호사는 아니요 아니 저는 저도 스페인어를 잘 못하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스페인어를 하시는 유권자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지미 고메즈는 스페인시를 진짜 못한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알아들으시니까 네 그걸 알아들으시니까 그다음에 또 그분이 자기 민족이 70% 정도 되면은 항상 찾아가고 하는 하원인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동네 안 가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한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지를 않거나 또 사무실을 열려서 초대를 하지 않고 그게 한인 사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한테 안 찾아가세요 안 찾아가시고 이제 사무실도 유권자들이 아무 때나 못 찾아가게 됐었어요 항상 문이 닫아 있었어요 현역의원 사무실이 네 지미 고메즈 항원인 의원님 사무실이 근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말도 하고 이제 이슈를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전화 텔레폰 타운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유권자들한테 전화로 자동 메시지에 그날을 보내서 유권자님 저는 지미 고메즈 항원인 의원입니다 아 네 그거 하죠 두 시간 후에 텔레폰 타운홀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시려면 여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만 6개월에 한 번씩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연방 항원인 의원이라는 게 그 당의 리더의 지시를 받지 말고 이 유권자들하고 서로 매일매일 대화를 하고 사무실을 열게 하고 매달 유권자들하고 만나게 되면 그 유권자들의 이슈 그 다음에 그런 부탁들을 가지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그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그냥 스타디스코어 그냥 이미 있었던 정치를 그냥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거죠 본인은 안 그럴 거다 저는 이제 절대 안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소망을 갖고 많은 분들이 더욱더 더욱더 이제 저희를 알게 되고 이제 후원하게 되는 거죠 코리아타운을 한인타운을 보니까 노정상에 옷 같은 거 파시거나 아니면은 맛있는 타코를 파시거나 이런 분들 다 라틴 계십니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인사할 때 스페인어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이렇게 생긴 양복이분 한국인이 되게 좋아하시죠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시죠 이제 뭐 이제 놀랍게 된 놀래하시는데 좋아하시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게 이제 이분이 우리처럼 안 생기는데 우리 언어를 왜 배울까 우리하고 왜 얘기를 할까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아 이분이 왜 어린이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하고 있지 아니 이분이 왜 그 전 직업이 이민 상황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싸웠지 왜냐하면 대부분 그분들은 다 라틴계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라틴계 유권자들 만나게 되면은 저의 정치 그 전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감동을 더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얘기도 해요? 대개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나한테 연락해라 아니요 저는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저는 국선 변호사니까 개인적으로 못 받아요 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팁하고 그런 이제 아 상담해 드릴 수 있죠 네 그런 이제 무료로 이제 원래 낙선한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 많이 해줘요 그거 하셔야 돼 네 이제 그런 식으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지구가 지역구가 한국에는 이런 지역구가 전국에 한 뭐 열태 개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LA34 지역구 같은 데는 없어요 언어가 너무 다양해요 네 보세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한국말만 하고 영어를 못 배우신 어르신들도 되게 많고 네 그럼 옆 동네를 가면 중국말밖에 못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네 일본말밖에 못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필리핀 그죠 예 필리핀 어르신들이 훨씬 많잖아요 또 네 많은 언어를 배우셔야 되겠네 네 하고 계세요? 아 이제 다 이제 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제가 거의 언어 쪽에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가 풀타임으로 어린이 법원에서 또 일을 하고 네 또 선거도 풀타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후보로서 또 정치적인 공부 그 다음에 언어의 공부 또 따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셋잡을 뛰어낸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보통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저 안산에 다문화 거리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성공한 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 이제 저 지방선거 때는 이분들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후보들이 이분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화를 하면서 아예 거기서 언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네 감사합니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배우는 네 네 비슷하게 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코치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걱정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으시대니까 네 네 끝으로 한인 사회에 대한 관찰에 대한 얘기를 한간만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인 어르신들 중에 트럼피가 있죠 트럼프? 트럼피 트럼피 아 트럼프 열렬 팬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번역하시네요 엄청 많죠 많죠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트럼프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은 박근혜 탄핵 반대 운동을 트럼프 지지 선언하고 같이 하셨어요 2016년에 네 저희 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을 되게 좋아해요 저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그분들은 세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미주에 계신 한인들의 입장이 궁금한 거예요 네 한국은 보수 정권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네 일본 편을 드는 정권이었다는 걸 올여름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네 한국 뉴라이트가 한국의 군사력이 더 커져야 된다거나 네 한국이 어딜 전쟁을 해서 정벌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독도를 일본한테 내줘야 된다거나 일본과 무비자로 돌아다녀야 된다거나 일본이 전쟁 범죄를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런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아 한국의 방송을 보시는 60대 이상의 한인 유권자들도 그걸 보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녹음 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 저 벼락치기로 공부해 오셨다고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그걸 읽어가면서 네 아 이 뉴라이트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 대한 우리 아버지를 설명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어요 아버지를 설명해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비디님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싫어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니 일본과 한국과 미국 이렇게 손 맺어지는 것도 되게 좋고 일본하고 사이도 되게 좋아해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최근에 와서 하셨어요 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아니 왜 일본을 되게 싫어했던 아버지가 왜 또 일본 사람을 좋게 이제 물론 좋지만 이제 아니 이제 일본 사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가 좋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는 완전 일본 사람들을 싫어했던 분이었던데 그렇잖아요 좀 늦게 전달될 줄 알았는데 네 모바일 시대라 네 유튜브가 다 똑같은 걸 가르쳐줬군요 벌써 어르신들한테도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네 왜냐하면 그 일생 한인분들은 유튜브를 되게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채널들을 너무 열심히 빠지게 되니까 그게 그 영향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야 그 유권자들하고 그 얘기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인터넷 네 설득 너머에 계시잖아요 그걸 보시면 네 그래서 아마 또 저희 지역에는 또 일생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보게 되면은 아 한국 사람은 이제 되는 거가 좋지만 그 데이브 후보는 너무 진보적이고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난 예비 이번 이제 이번 해에 저희 예비선거가 바로 3월 5일에 쳤어요 몇 개월 전에 그래서 그 예비선거 때도 이번에도 후보가 다섯 명이었어요 하원 의원, 저, 그 다음에 공화당 한 명 민주당 한 명 그 다음에 또 소셜리스트당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화당 한 명이 한국 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캘빈 리라고 근데 캘빈 리분이라는 분이 그 1세 한인 유권자 투표를 다 갖게 되더라고요 아 왜냐면 그분이 이제 뉴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이제 대표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한인 뉴라이트 캘리포니아 공화당 후보라니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뉴라이트였구나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이제 되게 트럼프 씨였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제가 재작년에 아쉽게 49% 패배 그 결과를 보고 원래 한국에 20년 동안 살다가 LA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일부러 선거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여기 한국에서 보석 장사를 하시다가 그거를 잠시 정지를 하고 저희 지역에 와서 이사를 해오시고 선거를 나가신 거예요 야 저 돈 없는 애가 47%를 받다니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그 돈 없는 후보가 49%를 받았더니 나도 할 수 있겠다 최고로 그건 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으로 와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어르신 한인 어르신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아 이 데이브 후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정치를 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런 보수적인 거 우리 한인의 그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를 깠어요 이제 요번 예비선거 때 그러고서 몇 프로 받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도 제가 목사님 자녀잖아요 교회 목사님들도 저희를 재작년까지 다 지지를 했는데 요번에 지난 예비선거 때는 다 그분을 지지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더 보수적이고 하니까 자기는 진짜 크리스천이고 저는 가짜 크리스천이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그분보다 두 배를 얻었어요 투표를 왜냐하면 저희는 그래도 인맥이 있고 또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배로 이겼고 그분은 3등을 했고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12%에서 14% 원래 받게 돼 있어요 공화당 쪽에서는 그런데 모든 공화당 표가 그분한테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인표를 비정상적으로 더 많이 받았으면 조금 더 불려서 한인표 때문에 좀 뚝 불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 14% 넘었어요 그런데 또 웃긴 거는요 미국에 있는 그 파라이트 트럼프라든지 마이쥬이 테이더 그린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도 전혀 법을 따르지 않더라고요 왜냐 예를 들어 한국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선거 돈을 다 받으면서 그 선거 후원금을 받게 되면 연방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만 불 정도 모은 데인데도 연방에다가 아직까지 보고를 안 했어요 그거 횡령 아니에요? 완전 범죄죠 완전 범죄죠 그런데 제가 그런 사실을 목사님들한테 아니면 어르신분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아 데이비 후보님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걸 안 믿는다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 소리 없고 그냥 고개를 돌리시고 그냥 조용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아 참 우리 한인분들 너무 쉽게 그런 사기를 당하시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제 옛날에 많은 한인분들이 영어를 못해서 사기를 많이 당했지만 영어 하시는데도 그렇게 사기를 당한다니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깠어요 보수적인 이민자 사회라는 게 말 그대로 보수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해를 입을까 늘 두렵고 아직 언어도 적응 못하신 평생을 일을 하셔도 적응 못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한 번 보수적이 되면 믿음을 한 번 정하면 그걸 바꾸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면 이 공화당 후보가 안 돼서 본선에서 데이비드 김하고 현혁 의원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부자들하고 좀 더 친한 현혁 의원 편으로 서시겠죠 그 표를 잃고 시작하시는 게 됐네요 어느 정도는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이제 고민이 많은데도 저희가 저의 메시지하고 그런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공약들이 너무 세고 진짜 사람을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쪽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매일매일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좀 힘든 감이라는 건 좀 많이 떨어지죠 끝으로 올해 5월 15일에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버먼트 에비뉴의 용수산이라고 한식당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좀 음식값이 비싼 한식당입니다 거기서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하셨어요? 네 잘 모였어요? 네 잘 모았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와서 지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바로 말씀드렸던 캐빈 리 후보가 가짜라는 건 이제 다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가신 한인분들이 이제 지금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5월 15일 그 후로는 지금 계속 이제 한인분들이 계속 펀드 레이스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70% 라틴계지만 그 20% 아시안이잖아요 그 20%에서 70%는 또 한국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라틴계 다음에 제일 인구가 많은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요한 쌈을 이번에 데이브 후보님이 다시 나가는 거 그 중요함을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좀 그거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나왔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얼굴도 좀 익었고 네 한 번 반짝 후보가 아니고 지난해는 더 높은 퍼센티지를 갖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데이브스를 더 돕자 그걸 진짜 이번에 최근에 와서 느끼고 있어요 네 다음에 오실 때는 네 의원님으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안 돼도 포기하시지 않을 것 같은 게 부자였던 적이 없고 그런 것 치고는 맷집이 좋으시기 때문에 게다가 또 그 나라 선거는 2년마다 돌아오잖아요 네 또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들어가서 해보려고 테스트 삼아 봤는데 미국의 정치인들은 개인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들을 다 따로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미국인이 아니라 후원을 할 수 없더라고요 네 네 우리 코리아타운이나 캘리포니아에도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계신데 시티즌십이 있는 분들이 후원을 할 수 있나요? 후보님은? 이제 쓰리스신십 갖고 계시는 분 아니면 그린카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영주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영주권만 있어도 이제 후원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뭐 영주권하고 그런 시민권이 없다면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도 아시는 분들 영주권 시민권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말의 힘이 되게 세요 왜냐면 소문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혹시 LA에 사시는 분들 아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또 LA 말고도 미국에 사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이 있다면 그럼 저희 선거를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후원에 대한 부탁을 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기 밖에 애틀랜타 사람 아까부터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도 어디 코리아타운에 아는 사람 다리 건너면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인분들 뭐 샌디에오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샌디에오가 많이 사시고 뭐 샌프란시스코 많이 사시고 LA 근처에 오바이나 많이 사시고 그러는데 그분들만 알아도 그분들은 반드시 코리아타운에 사시거나 디테일에 사시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연락 돌려달라 연락을 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저희가 돈은 없는 선거지만 그래도 그 입에 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소문 입소문 네트워크가 그 파워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도와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부른 소리인데요 한국은 기업 후원 없이 다선하는 국회의원 많거든요 네 미국 정치 상황을 볼 때 아직 그나마 한국 정치가 다행이라고 여기는 게 기업이 직접적으로 돈으로 후려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아 더 많지도 않아요 심지어 네 네 근데 미국은 정반대잖아요 네 기업이 허락해 주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원에 입성할 수 없잖아요 거의 네 지금 435명 하원의원님들 중에서 기업 돈 안 받으신 분들은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7명 8명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적으면 들어가도 그 사람들 귀에 눌리게 되는데 수가 늘어나야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선이 돼야 되고 네 당 지도부급이 돼야 되고 네 가만있자 근데 그 싸움도 엄청나게 큰 싸움이에요 왜냐면 요번에도 제멀 보민 하원의원님이 떨어지셨고 코리 부시 하원의원님도 떨어지시고 그 7명 8명 중에 그분들이 2명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더 늘려야 할 텐데 네 지금 이제 큰 기업들 스페셜 인트리스트들 쪽에서는 그거를 알고 지금 그 7, 8명을 다 없애려고 지금 많은 돈을 지금 부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지도가 좀 올라가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또 우리 선거를 또 알게 돼서 상대방한테 이제 100배로 더 부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거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저 데이비드 김이라는 사람이 우리 후원을 안 받아 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만 인지도 이제 올라가는 걸 원해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러면 기업들한테 악명 높은 블랙리스트가 될 테니까 네 왜냐면 저희가 텍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지금 왜냐면 아직 당선은 안 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소문으로 너무 크게 된다면은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이번에 이길 당선 기회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청취자 여러분 너무 유명하게 만들진 말아주시고 대신 친지나 친구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몰래 가서 데이비드 김을 찍고 와라 네 그러면 기업 후원 안 받는 국회의원 한 명 더 생긴다 네 딱 한 명 정도 더 생긴다 네 올해 마흔 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에휴 괜찮아요 제가 마흔 해봤는데 아 해보셨어요? 네 아주 오래 전에요 아 진짜로요? 아 동안이시구나 그 버틸만 해요 아 앞으로 한동안 버티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되더라도 네 다선을 하든 여러 번 계속 본선만 가든 한동안 하실 것 같으니까 아 잊지 말아 주시고 다음번에 또 만날 일이 있으면 네 네 데뷔 낀 의문 아 그 맞죠 한국 이름 있으시잖아요 김영호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만나기 전에도 네 네 부디 되셔가지고 네 법안 얘기나 물어보고 이런 배부른 인터뷰 하시죠 네 네 그래야죠 김영호 변호사 혹은 데이빗 김후보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갑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새로운 4대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XSFM입니다 I D W K 네 약ịch 약bah late 에인 네 네 까 Saya 에잇 네